알려드릴 소식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전기추2가 7월 17일 정식 개강합니다. 2003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총 40세트의 수능기출 지문을 다루는 이 강좌는 전기추1을 구매한 학생들에 한하여 7월 16일까지만 5만원이 할인된 29,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는 정상가인 79,800원에 판매될 예정이므로 전기추1 수강하고 전기추2 수강하려는 분들은 7월 16일까지 꼭 수강신청하길 바랍니다. 현재 오리엔테이션과 1강, 2013학년도 독서 첫번째 지문을 제가 분석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맛보기 강의만큼은 꼭 듣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설서 혹은 여러분이 들었던 해설 강의와 비교해보세요. 끝까지 듣고 나면 분명히 얻어가는게 많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식, 월구독 프리패스를 시작합니다. 월구독을 들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24시간 자유이용권 1일 프리패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는 이 영상처럼 굉장히 고밀도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량에 비해 강의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다른 강의에 비해 배울 수 있는 양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월구독 프리패스로 한두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하면 이미 완강된 전기추1, 업로드 되고 있는 전기추2, 고난도 심화광자인 머리와 터져라, 노벨을 위한 국어기술 0강의, 출제예상 아닌 망고와 표준행동 절차, 이걸 싹 다 들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구독 신청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짧게는 한 달, 길어야 세 달 정도면 수능 독서를 풀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다 배워나갈 수 있어요. 참고로 24시간 자유이용권은 아이디당 딱 한 번밖에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왕돈가스 도전과 비슷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전기추1 강의가 대략 120강 정도가 되는데, 다 합치면 18시간밖에 안 돼요. 만약에 24시간 프리패스를 끊어서 전기추1을 완강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완강한 강의 목록을 길게 캡처해서 오르비에 인증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쪽지를 보내시면 선착순 5명에게 덕호 1만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배속으로 이 강의를 듣는다면, 9시간 만에 완강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한 명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기추2 정식 개강일인 7월 17일까지 열심히 강의 찍으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